생산 토대를 보단히 강화하면서 속탄 생산에서 혁신을 들이켜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8차 대회에서 경연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속탄공을 꾸믄 노동계급이 어려운 속에서 나라의 경기를 떠내고 참으로 공로가 크다고 갓 높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경연은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서 우리들은 자책감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육사회에서는 새롭게 결심하고 목표를 높이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세워라자면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물질기소터를 강화해서 막장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연합교육사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율라순 입방 대항식 압축기와 160평 공기적적기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같은 근력조건에서도 많은 압축공기를 생산할 수 있어 차감기와 공기적적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합교육사회에서는 무즄대 종룡 강항에 자체로 만든 압축기와 부록축재기 부위용 세동발을 공급해서 불진을 텅크게 내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